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5.18 유공자 명단을 까야 한다라며 한마디로 5.18 관련 관계자들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월 26일경 본인이 계속해서 5.18과 관련된 이상한 소식들이 토져 나온다라며 본인은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다라는 워딩과 함께 그렇게 5.18 유공자 명단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위혹은 계속 중폭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국민들도 이제 5.18 유공자들 명단을 깔 때가 됐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의 2030 유저들 수만 명이 폭풍 환호 반응을 쏟아 냈었죠. 자 한겨레가 지금 현재 5.18 단체들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진실화해위원장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라고 한겨레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뉴라이트 논란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군 개입설에는 가능성이 있다. 김광동 위원장 헬기 사격 인정 여부와 평가 상관없어. 5.18 단체 김광동 위원장 사과하고 임명 철회.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를 위한 과고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신임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헬기 사격은 호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돼 지금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5.18 북한군 침특설에 가능성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5.18 단체들이 단체로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광동 위원장이 지난 2020년 10월 한국하이테크 소사이어티 현시장경제학회 가울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을 보면 김광동 위원장은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역사를 한 방향으로 위도적으로 왜곡하고 권력의 폭력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예시로 과거 수차례 국가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전라도 광주 5.18 헬기사격이 호위라는 김광동 위원장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해당 논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 시기에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라고 주장해 왔다라며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한 호위 사실을 공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 민주화 운동기간 동안 개염군에 의한 헬기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20년 법원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추상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지랄을 떨었습니까? 또 김광동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광주 5.18 사건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북한군 개입설 제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2006년부터 2015년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실 무군이며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 뭐 노무현 때니까 노무현 때고 그 전 DJ 때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의 문자메시지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되지 않았고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헬기사격을 인정하는지 여부로 평가의 잣대로 보거나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 판단한다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광주 5.18 사건을 다루지 않기에 관련 문제를 평가하거나 추가로 언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5.18 단체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5.18 단체들은 김광동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5.18 관련 4개 단체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 수장에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 임명한 것은 5.18 정신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의 진심어린 공개 사과와 진정한 각오사 규명을 위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 윤석열 정부는 김광동 위원장 인사에 대해 내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동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의식에 대해 이렇게 5.18 단체들이 난리가 난 그 이유는 바로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데서부터 비롯됐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해야 할 소명을 다하겠다라며 단 하나의 억울한 피해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동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 9일까지 2년이다. 왜 5.18 단체들이 발칵 집어줬겠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몰랐었는데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됐네요. 굉장히 예리하시고 해박한 분이죠. 어찌됐든 5.18의 북한군이 개입이 되었든 또 후에 5.18이 폭동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5.18 유공자 명단값이다라고 강력주장을 한 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5.18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